저희는 핫도그요 오늘은 여러분들 짜파게티 10개 지금 여기 10개거든요 작게 얘기해주세요 여기다 대고 얘기해주세요 여기다가 10개 먹을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먹죠 오늘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촬영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짜파게티 10개 계란후라이? 그다음에 저거 뭐야? 김치 김치 아 보여주라고 아빠가 먹으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배고파요 김치 까지 다 들어가요 짜파게티 10개 20대 남자들은 짜파게티를 10개를 먹을 수 있을까? 아니야 한 번만 더 마셨죠? 네 알겠지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진짜 잘 먹어요 다섯 개 먹을 수 있으니까 응 다섯 개 먹을 수 있으니까 김치 김치 아껴먹어 김치는 진짜 나중에 먹다 먹다 물릴 때 한 장씩 먹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10개 먹지 기둥 씨씨 질문이 있어요 응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 도둑 죽도밥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럼 기둥계, 기둥찬으로 올릴게요 여러분들은 짝채볕이에요? 짝채볕 근데 전 항상 짜파게티 먹을 때마다 응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짜파게티 하나 먹으면 솔직히 좀 부족하잖아요 맨날 너무 아쉬운 거야 응 난 진짜 10개까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저는 짜취 한 4봉까지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봉 1분 был 2분 5Orde 4 4 4 깍둑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한 두 번 먹었어 반복 먹어놓고 진짜 두 번 먹었어 두 번을 먹어요 김치씨도 왜 이렇게 땡기지? 뭐? 김치씨 일반인의 먹방 유튜버 투자 저희를 보면서 대리만족하세요 맛있다 자, 갑니다 열공이라 많긴 많네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같은데 아직 뒷부분만 먹어서 그런데 진짜 많이 먹고 싶어요 어, 그렇게 돌리자 돌리자고? 야, 맛있어 보이네, 근데 엄청 아, 잠깐만 김치 손이 남았네 이거 아예 편집 없이 내보낼까 생각 중이야 그대로 그러면 목숨만 드시면 안 되겠네 아, 대세껴요 아, 대세껴요 아, 대세껴요 자, 2단계 계란 계란 란판수 응 아, 내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 벌써 2단계예요? 이거 못 먹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전 진짜 10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포기 안했어 아직 많이 넣었어 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무난하지만은 않죠? 생각보다 카메라 이렇게 계속 보여줘 지금 제가 다섯 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의 오만이었어요 찬스 쓸게요 찬스 있어요? 콜라 찬스 전 계란노라에 안 먹겠습니다 왜요? 배불러요 저거 먹으면 배불러요 다시 저 원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야 근데 맛있다 김치도 맛있네 야 김치 조금씩 먹어 야 김치 조금씩 먹어 아 몇 개씩 먹어 김치를 야 내가 진짜 저밖에 다 먹었어 내가 지금 혼자 아 지랄지마 지마 진짜로 돌려봐 하 맛있게 먹어 아니라 내가 새 wreck은거 먹었어 뭐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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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웃음 아니 여러분들 이 짜파게티 열봉을 얘가 먹자고 해서 같이 먹는건데 헛구역차라고 있어요 혼자 옆에서 뭐하시냐구요 너무 많이 남았어 안돼 어 근데 맛있다 그치 어 자꾸 맛있다는걸 강조하지 어 잘 먹게 되가지고 지금 조졌고만 잘 먹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제가 아니 멘토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리만족을 시킬게요 피디를 한 명씩 한 입씩 먹일게요 여러분들이 대리만족 내가 먹는 것처럼 약간 ASMR처럼 가볼게요 피디를 이용하는구나 제 피디님 잠깐 와주세요 온다 먹고 싶었나 봐 너 카메라 걸려 여기 거기 있어야 돼 이쪽으로 옆으로 와주세요 다 드신다고 아니요 대리만족이에요 중간에 콘텐츠예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진짜 보이잖아요 어색피가 보이죠? 아니야 치러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먹으면 돼요 라면은 못 끓이셨네요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요 얘는 아니에요 이거 먹방이에요 그러면 계란까지 다 가져가겠습니다 자 한 입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서 맛있죠 근데? 이거 맛있네요 그렇죠 근데 다 못 먹어서 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청자 분들 대리만 그 왜 드셔봐 어 왜 왜 다 만들어요? 아니요 한 입 거하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맛있겠습니다 한 번 더 드실래요? 음 맛있죠? 제가 삐린데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이 컨텐츠이고요 한 젓가락 더 먹을래요? 민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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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때처럼 더 크게 한 명 먹어주세요 아리아 보시죠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저희 촬영자한테요 방해하지 마세요 저부터 한 입 갈게요 싹 다 먹을게요 자꾸 한숨을 쉬세요 먹방 유튜버 따라하는 유튜버에요? 알겠죠? 우리의 컨텐츠는? 통하는 거 아니죠? 아 진짜 대단하시다 둘이 먹어도 이게 안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먹었는데요 이건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약간 먹고 싶어요 아 근데 맛있네요 저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승용 PD 승용 PD 승용 PD님 승용 PD님 이리 와주세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아 ASMR 두 번째 찬스 여러분들의 대리만족을 위한 두 번째 PD가 왔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계란이랑 같이 해가지고 싹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먹어야 돼 이만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근데 맛있어 이게 또 그렇지만은 않아 그치? 응 진짜 오케이 진짜 많이 먹어 많이 씩 먹어 많이 씩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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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쬐깍쬐깍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시켜야 돼 우리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위해서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쩌댔다 아니 아니 밥먹은 거다 다 먹었을 때 빨리 실패 포기하세요 안 돼 우리도 사전에 실패란 없다 그럼 주작치던가 주작이라니 주작이라니 피디가 주작이래요 피디가 주작하래요 이거 주작, 아 저 편집 없이 나갈거에요 그대로 오늘 영상은 제가 봤을때 편집 없이 간단한 가정하에 한 10시간짜리가 될거에요 그런기면 저 소화주 느낄거 같을거에요 10시간 이따 찍을래? 아 사모님 가서 먹을까요? 여기서 먹어요? 다 먹어야되요 여기서 이게 컨텐츠라니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거야 누가 기획했죠? 이거? 정젤 아 니가 지금 처음밖에 제가 이렇게 사오더니 이건 먹을 수 있다오 근데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개소리야 나 더 이상 먹을게 아니 우리 둘이 한 젓가락씩 10번만 먹으면 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너 다 먹어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한입씩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음피디 부를거야 자 근데 맛있지? 맛있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맛있다고 그래야돼 맛있어요 짜파게티가 물이 좀 부족했나봐요 사실 왜 자꾸 째려봐 먹으래 먹으래? 너무 맛있어 형 응? 너무 많이 주긴 했어 우리까지 근데 한 봉 줬을걸 불쌍 우리 10번 10번은 도전이 아니라 9번은 도전이 아니라 다 됐어 ... 엄마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다시 달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달리겠습니다 흑 됨 형이 많이 먹었는데 말이야 야 진짜 먹방 유튜버들 대단하다 우리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야 우리 애니야 우린 일상 유튜버야 우린 일상이라기보단 게임 유튜버 아니야? 자 오빠는 게임? 뭘? 입덧대? 왜? 팔이 왜 이렇게 무겁지? 나만 무거워 야 다 먹었네 박현석 부르자 김피지 부르자 우리가 좀 먹고 부르자 자존심이 있지 대답만 잘하지 말라고 왜 김치만 먹냐고 물리죠 좀 배불러도 못먹히는게 아니야 아 잘하지 마세요 진짜로 난 지금 여기서 김치찌개 가져오면 세그릇까지 먹어 진짜로 진짜 진짜 찌팡이티 다섯개랑 불닭 다섯개였으면 내가 먹어서 핫소리 하지마 인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템 아이템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세 번째 콘텐츠 박천사 발급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게 입에서 뱉은건 아냐? 잠깐 토중하다고 진짜 먹어도 돼요? 네 아 이거 한 그리스를 다 먹어야 돼요 들고 먹어요? 네 좀 보이게 자 현서씨 네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이빨에 틴트 묻었어요 거짓말 진짜요 아 이따가 해 이따 먹고 소리내서 소리내서 맛있지? 맛있지? 올려 올려? 괜찮지 생각보다 나 맛은 있다 응 꾸덕꾸덕한게 맛있어 근데 그게 한 3일까진 맛있거든 꾸덕꾸덕 이 느낌인지 알겠지? 꾸덕꾸덕한거 아니지? 꾸덕꾸덕한거 아니지? 놀리는거죠? 아냐아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 잘 먹는다 너무 커가지고 잘 먹는다 너 왜 이비 커? 한입 하자 큰 거 같아 김치 없어요? 있지 벌써 김칠 잡기 좀 잃는데 아 뭐 표현할 일 하지마 그냥 먹어 다 와서 뭐 하나씩 하려고 해 방송인들이야 방송생이들 우리도 뭘 하려고 했어 그냥 가만히 아니 그거는 우리가 뭘 하려는게 아니고 먹지를 못하니까 다른걸로 치다 그래서 그럼 그래 더 할래? 김치 좀 그럼 그래 더 할래? 이제 갈게요 갈라펜유 할래? 갈게요 이제 잘가 진짜 햄스터 같아 가 햄토리 안녕히 계세요 다시 둘이 남았어요 작전을 바꿉시다 김치한테 줄 때 최대한 많이 남아서 주세요 최대한 많이 남아서 주세요 고봉반맹기로 맛있겠죠 너무 조금 줬어요 현서씨한테 거의 다 먹어야는데요? 야 다 먹었어 이 정도면 성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시다 갑시다 아 좀 먹어요 아까부터 진짜 아 진짜 먹었어 제가 봤는데 뭘 먹었어 아 진짜 먹었어 전 진짜 계속 먹었어요 아까부터 내가 앞으로 세 달은 짜장먹 짜파이따라 너는? 나? 나 앞으로 짜파게티를 잘 끓일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거 그치? 저희는 다음에 더 맛있고 더 재밌는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토요일은 역시 짜파이따지잖아 어떡할래? 난 너무 먹어 어떻게든 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치 어떻게든 저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 어떻게든 저는 포함이 안 된다고 어떻게든 먹는 게 낫거든요 그거 어떻게든 저는 빼주는 저희가 다음에는 어 이게 일반인의 저희는 위가 일반인보다 조금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짜파이티를 전 열 개는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일단 일반인분들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먹방 유튜버 정도는 돼야 되고요 저희는 게임 유튜버고요 그리고 어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자 다음 게스트가 왔습니다 일로 오세요 한입 크게 드세요 네 네 이거 이거 어떤 콘텐츠를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얼굴이 얼굴이 보여요 일로 오세요 완전히 일로 오세요 아니 이게 맞아요 높이가? 네 이게 이렇게 먹으세요 자 이거 안 보인다 보니 다 먹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이게 저희가 댄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대로 지금 도닐 거야 이거 아 이거 못 써 명신아 혹시 이 하얀 거 뭐예요? 그 계란 아 아 진짜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젓가락이 너무 덥다 젓가락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아 하지 말라고 명신아 못 쓴다고 이거 몇 개 끓인 거예요? 열 개 난 먹을 줄 알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아침에 내가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가서 오늘 애들이랑 짜파게티 먹어야지 이렇게 가다가 어? 그냥 먹지 말고 일을 하자 많이 먹고 싶길래 네 그렇게 했는데 우와 너무 고픈 다 먹어야 갈 수 있는 거 네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어? 생선이 이게 두 배 먹었어 스누피니 얼마 먹었어? 스누피도 많이 먹었어 아니 그 니보다는 뭐 많이 먹었어 맛있게 쫌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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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쫫ً 옆부분 몇 개씩 먹었어요? 저는 한.. 제가 세 개씩은 먹었어요 저는 한 다섯 개는 먹었거든요 진짜로? 양심 좀.. 아니 세 개씩 먹고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 이게 다 그렇거든요 왔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먹어보세요 벌써 오지 않아요? 어 저 말에 김치 좀 먹어요 김치? 아니 이거 보세요 단무지 드세요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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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래요? 빨리 먹고 갈라니까 자 그렇지 핸드폰도 해라 짤라페이뇨 아 조용히 하라고요 아 이거 지금 먹방이라고 아니 먹방인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까 멘트라도 쳐야 될 거 같아가지고 짤라페이뇨 먹어요 이거 오늘 다 드셔야지 방송 끝나는 거죠? 네 아까 주간에 엔딩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먹어야 될 거 같아 내가 볼 땐 끝내야 돼 다 먹어야 돼 맞아 그래야 재밌게 뽑혀 다 먹어야 돼 죽기 사기로 다 먹어야 돼 응 제가 이거 먹고 가겠습니다 먹으면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먹어 먹어 아냐아냐아냐 그런 비밀 아니야 여태 피디 중에 당신이 제일 많이 먹었어요 하하하하 제가 제일 쩍 다 먹었다면서요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네 제일 많이 먹었어요 푸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푸면 안 되겠다 각성호라고 존나 많이 푸어요 근데 잘 드시네 맛이 없지 않아 맛이 없지 않죠 맛있어 이분만큼은 이번 게스트로 부르지 않으려 했는데 비장의 무기감으로 계시거든요 혜정 피디 잠깐 와주세요 우리의 피쌀기라고 할 수 있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지피디는 계란까지 제가 추가해드리겠습니다 드시면 돼요 이거 먹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건 먹방이에요 자 좀 더 줘 더 줘 오케이 배가 많이 부수니까 봐요 네? 배가 많이 부수니까 봐요 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헛구역질 몇 번 했어요 저부터 한 잔 먹고 먹을게요 헛구역질을 왜 안 먹으려 야 기라하지 말고 먹으라고 빨리 잘 먹다 저희는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됐어 자 가자 자 넣자 어? 어?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다 먹었다 여러분 지금 이 피디한테 준 게 버린 게 아니에요 다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분명히 MAX 네가 has 미칠래? 파이크 클리어 자 저희는 다 먹었어요 완뽕 와.. 쫀박이 틀어 이렇게 완뽕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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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게스트 없었으면 못 먹었어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먹었으면 좋겠는 음식 난 안해 최소 2kg부터 시작합니다 2kg 음식량이요? 네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